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픽 그로브에 사는 앤디 카토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관이었습니다. FBI 수사관의 일은 생각한 것과 달랐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일을 관두겠다고 이야기했고 천천히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임무는 한국에서 이뤄졌는데 그 당시 국제미아인 미국인 어린이를 데리러 감과 동시에 아이를 버린 계모이자 현재 수배 중인 범죄자의 동생에 대해서도 연계조사를 하는 가벼운 임무로 평소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운 임무였죠. 미국인 어린이를 버린 계모는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불법 이민자였으나 미국 남자와 결혼하여 국적을 얻은 여자 밀라나라는 여자였습니다. 미국 남자를 열심히 유혹해 재혼까지 하는데 성공한 그녀는 시민권을 따게 되자 점점 남편을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밀라나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지인들에게 푸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밀라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옆집에 살던 주민 또한 이런 내용으로 다투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두 사람은 화해하고 이혼 위기에서 벗어난 듯 보였고 한동안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밀라나의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두 사람만 남겨지게 되었지요. 그 뒤 밀라나는 집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다른 데로 이사간다고 이웃들에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사간 게 아니라 한국에 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끝에 뺑소니 사고를 친 범인을 찾았고 이 사고가 밀라나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밀라나의 뜻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하필 이때 밀라나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밝혀질 상황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해코질을 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한국에 사는 그녀의 여동생 때문에 온 것이 분명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며칠 뒤 밀라나가 여동생과 함께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출국할 때 아이는 버려진 듯 했습니다. 다행히 인천공항에서 아이를 잘 보호해주고 있었고 저는 국제미아인 아이를 다시 미국까지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동료와 저희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 잠시 한숨도 돌리 겸 카페에서 커피를 샀는데요. 이때 골치 아픈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료가 아이스커피를 제 휴대폰에 엎질러버린 겁니다. 기겁한 저는 서둘러 흠뻑 젖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경험상 또 기계가 먹통이 될 게 뻔했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대충 닫고 인천공항 경찰을 만나러 갔죠. 아이는 공항 여객 터미널 부근의 인터넷존에 있었는데 무료 인터넷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듯 했어요. 옆에 있던 공항 경찰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고 아이를 보고 있었죠. 아이의 이름은 팀으로 한국 경찰 아저씨와 헤어지는 것이 무척 아쉬운 듯 했습니다. 아이는 볼멘소리로 공항에서 떠나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어요. 공항의 계모한테 버려져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었을 텐데 팀에게 공항이 좋은 기억의 공간일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팀은 자기를 돌봐준 공항 경찰 아저씨에게 매달리며 헤어지기 싫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어차피 바로 떠나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저는 다시 골칫거리 같은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저는 이걸 고치려면 최소 며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고 미국 유심칩을 끼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공항 경찰에게 커피를 없는 바람에 휴대폰이 고장 나갔다면서 살만한 곳이 인천공항에 혹시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공항 경찰은 사는 게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수리센터에 맡기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휴대폰 문제가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기도 음료수를 엎지른 적이 있는데 두 시간 만에 고친 적 있으니 차라리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는 제 폰이 삼성폰이라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아 되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을 한 시간 만에 고칠 수 있냐고요. 미국 같은 곳들은 휴대폰이 고장 나가면 당일에 해결이 되면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 보통은 며칠씩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만에 고칠 수 있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아이를 동료에게 맡기고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휴대폰 센터에 갔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롯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번호를 뽑고 기다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분쯤 기다리니 제 번호가 불렸고 제 휴대폰을 살펴보던 직원은 놀랍게도 바로 제 눈앞에서 바로 고치는 것 아니겠어요. 영어가 유창한 직원분께서는 그래도 제가 잘 대처했다며 바로 전원을 끊게 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쓰는 삼성 휴대폰은 방수 기능이 탑재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작은 확률이라도 메인보드가 손상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바로 끊은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청소와 건조까지 모두 마치고 나자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세상에 기다린 시간까지 합해서 한 시간 조금 넘는 정도로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더군요. 휴대폰 센터를 나온 후 저는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동료에게 어디냐고 물었죠. 어린 팀과 동료 요원은 여객 터미널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나란히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수면실에 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동료를 쳐다본 저는 팔자 좋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랏돈을 함부로 쓰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쓰는 돈은 다 나라에서 준 현금과 카드로 쓰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저는 가능하면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수면실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이 공짜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동료는 돈을 안 썼다며 이곳은 공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혼자 이동할 수 없는 노릇인데 낮잠 좀 잘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투덜대며 너무 제가 깐깐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늑한 공간이 공짜라니. 미국 공항들도 수면실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그런 공간들은 유료거나 아니면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을 타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항공사 라운지에서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늑하고 푹신해 보이는 수면용 의자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면실이나 릴렉스 존에는 휴대폰 단자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나 usb 포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동료는 저에게 빨리 샤워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인천공항에는 샤워실도 있으니 이용해보라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개인 수건 등만 가지고 있으면 샤워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샤워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저는 당장 여객터미널 샤워실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바쁘게 일하다가 탑승한 거라 전날 샤워를 하지 못했거든요. 샤워실 안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짜 시설이길래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슨 호텔에 있는 시설처럼 크고 쾌적해 보였습니다. 샤워실 안에는 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무료 샴푸와 바디워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 공짜라고요? 이런 공항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는 개운하게 샤워를 한 뒤 동료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밀라나의 여동생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범인과 밀접한 관계니까요. 저희는 팀에게 밥을 먹인 뒤 인천공항의 키즈존에서 놀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또한 무료더군요. 인천공항은 별별 것이 다 무료라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인천공항의 직원분이 봐주고 있기로 했지요. 저희가 다 맡을 것처럼 아이를 인계받아놓고는 결국에 다시 인천공항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니 참 미안했습니다. 한국 경찰과의 협조하에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밀라나의 동생은 해외 의료관광 온 러시아인들을 통역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성 또한 한국 남자와 결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기도 전에 이혼당하는 바람에 밀라나 같은 시민권자는 아니었죠. 이혼당한 후에도 그녀는 돈 많은 남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전남편 밀라나의 남편 모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별다른 친척이 없는 돈 많은 남자를 노렸다는 것이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저는 이번 임무가 마지막 임무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틀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 미국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동료 그리고 저희가 찾으러 온 팀은 공항 안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는데도 정말 고맙게도 인천공항 측에서 저희에게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도 아니고 국제미아를 찾으러 온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이 정도 편의는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팀이 같은 방을 썼는데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이에게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팀은 처음엔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잠든 사이 새엄마가 사라지자 홀로 울부짖고 있었고 이를 주시한 인천공항 경찰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팀은 엄마가 사라지고 없다고 흐느꼈고 따뜻하게 팀을 안아주며 달랜 인천공항 경찰을 그를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인천공항 직원인 한국인 이모와 삼촌들이 따뜻하게 돌봐줘서 처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잃고 제가 오기 전까지 잘 지냈다고 해요.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고아였습니다. 팀이 사는 주의 법률에 따라 배우자인 밀라나는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았고 팀은 나머지 2분의 1을 상속받았습니다. 여자를 보는 눈은 없었지만 자식의 미래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줄 알았던 팀의 아버지는 혹시나 자신이 사고를 당해 죽었을 때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생전에 팀이 받을 재산을 관리해줄 법적 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지정해놓았죠. 그래서 밀라나는 팀의 재산까지는 탐낼 수가 없었고 이미 범죄도 들키게 생긴 마당에 쓸모없다고 판단해 인천공항에 버린 것이겠죠. 변호사는 언제까지나 법정 후견인으로 재산 및 금전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위탁가정을 돌면서 지낼 텐데 좋은 위탁부모를 만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이의 삶은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과 함께 저는 다음 날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팀을 돌봐주었던 인천공항 경찰이 팀을 형 부부에게 입양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의 형은 20대 후반에 미국을 건너가 살다가 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었지만 아내분이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초산을 했다 보니 둘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천공항 경찰은 어제 제 동료에게 팀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는 자기 조카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도 들었고 아이가 너무 착하고 밝아서 호감이었기 때문이죠. 팀 또한 조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기뻐하며 그 경찰의 품에 달려들어 항박 웃음을 지었죠. 그 후 제가 FBI를 관둔 뒤 전 직장 동료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팀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팀의 새엄마는 결국 덜미를 잡히고 체포되어 참교육을 당해 감옥에 가 있고요.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